오늘은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C키로 설명드릴건데요. 저는 오카포에서 치는거구요. 주법은 슬로우락, 슬로우락이고 이제 전주 부분만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멜로디가 도, 레, 미, 도, 라, 파, 미, 파, 레 라, 솔, 라, 솔, 파, 미, 파, 미, 레, 도 도, 라, 파, 라, 시, 도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처음은 C코드에서 도, 도를 치니까 그는 5번하고 도, 멜로디 2번주를 같이 치죠. 5, 2, 동, 4, 3 레에 칠 때는 멜로디는 레고, 베이스를 C로 쳐주는거에요. 그래서 5번하고 2번만 잡고 여기도 5, 2, 동, 4, 3 그리고 미를 칠때는 Am로 가서 그는 5번하고 미, 1번줄 5, 1, 동, 3 그 다음에 도 도 칠때는 도, 3, 2번 미, 미하고 5, 1, 동, 3 그 다음에 도 2, 3, 2 그 다음에 라 그래서 처음에 C에서 5, 2, 동, 4, 3 두개 잡고 5, 2, 동, 4, 3 그 다음에 Am로 잡고 5, 1, 동, 3 그 다음에 도 도 칠때는 2, 3, 2 그리고 라 3번줄이죠. 연결해보면 도, 레, 미, 도, 라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Dm로 가서 파, 미, 파, 레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Dm 그름 4번하고 멜로디는 1번 4, 1, 동, 4, 미 4, 1, 동, 4, 미 1, 2까지 치고 미, 파 할때는 1번줄 해머링 4, 1, 동, 3, 2, 1, 2 미, 파 그 다음에 G코드로 가서 레 2번줄, 3플레스 2번줄을 누르시면 되죠. 그는 6번하고 6, 2, 동, 4, 3, 2, 3 그 다음에 라 나는 여기 3번줄 2플레스 3번줄 눌러주셔야 돼요. 다시 두번째 마디 파, 미, 파, 레, 라까지 치는 건데 4, 1, 동, 4, 미 1, 2, 미, 파 그 다음에 G코드 를 잡는 G를 잡고 6, 2, 동, 4, 3, 2, 3, 라 이렇게 되죠. 그 두마디를 연결해보면 도, 도, 네, 미, 도, 라 두번째 마디 파, 미, 파, 레, 라 이렇게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2마이나로 가서 라, 솔, 라, 솔, 파, 미, 파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솔를 칠 때는 2마이나로 6번하고 멜로디는 3번줄 6, 3, 동, 4, 3 하고 라 를 칠 때는 솔에서부터 슬라이딩을 해서 라 그리고 나머지 줄은 2번, 3번 라 라 하고 2번, 3번 나머지 박자를 그 다음에 솔 솔은 이 엄지로 6번줄하고 솔 여기 1번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6, 1, 동, 4, 3, 2, 3까지 그리고 파미 파미는 풀링 오프로 이렇게 다시 2마이나로 해서 세번째 마디 2마이나로 해서 솔 6, 3, 동, 4, 3 그 다음에 라 나머지 박자는 2, 3 그 다음에 솔 6, 2, 6, 2, 6, 1, 동, 4, 3, 2, 3 파미는 풀링 오프로 1번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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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. 그리고 네번째 마디는 디마이나로 해서 파미, 레, 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디마이나로 그는 4번하고 파 1번줄을 같이죠. 4, 1, 동, 3, 2 그 다음에 미 를 쳐야 되기 때문에 검지를 띄어서 미, 레,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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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, 레 그 다음에 네 다시 4일 4일, 동, 3, 2 검지 떼어주고 미, 레 일, 삼, 이 미, 레 그 두마디를 다시 2마이나부터 연결해보면 솔, 솔, 라 라, 솔, 파미, 파미, 레 그리고 다섯번째 마디 A7에서 도, 라, 파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를 칠 때는 그는 5번하고 도, 여기 이제 도샵이거든요 5, 2, 동시치고 5, 2, 동, 4, 3, 2, 4 그 다음에 라 라는 여기 3번줄을 눌러줘야 되고 5, 2, 동, 4, 3, 2, 4, 3, 라 도, 나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여섯번째 마디 D마이너에서 파, 라, 시, 도, 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D마이너 그는 4번하고 파 1번줄 여기는 4, 동, 3, 2, 1, 2, 2, 3 4, 1, 동, 3, 2, 1, 2, 3 그리고 G7에서 시, 도, 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6번, 그는 6번하고 C는 멜로디 2번이죠 6, 2, 동, 4, 3, 2, 3, 도 검지로 여기 도를 눌러주셔야 돼요 6, 2, 동, 4, 3, 2, 3, 도 도, 도 하고 마지막이 이제 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A7에서 다섯, 여섯번째 마디 연결해보면 A7에 도, 5, 2, 동, 4, 3, 2, 4, 라 라 눌러주셔야 돼요 3번 라 그리고 D마이너에서 4, 1, 동, 3, 2, 1, 2, 3 1, 2, 3 그리고 G7 시, 도 마지막이 5, 2, 동, 4, 3, 2, 3, 4 처음부터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도 도 네 미 도 라 파 미, 파 네 라 소 라 라 파 미 파 미 레 소 라 파 라 시 도 도 도 라 도 라 라 라 도 라 미 라 고 라 원 라 파 로 로 라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이렇게 노래 라 로 로 로 로 도 라 로 로 로 제가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도 레 미 도 라 파 미 파 레 나 소 라 소 도 바 미 파 미 레 도 라 파 라 라 시 도 도 그 다음 C 코드에서 F 이렇게 치는거에요. 여기 지금 좁아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. 감사합니다